이도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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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인데 이거? 혹시 우리 세 명이라면 할 수 있었어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맞네 원영이랑 나랑 호시 형이네 근데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1도 안 난다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게 셋이서 이제 빙수를 먹고 거의 다 먹었을 때 찍은 사진일 거예요 삼총사 메모리 팥빙수 다 이거였구나 내가 보기 이거 아무도 기억 못할 때 안 알려줘야지 글쎄 애견 카페 셋이 보드 카페도 가 본 적이 없는데 머쓱하듯 30분 정도 간식 타임 30분 정도 간식 타임 핫도그 치즈 핫도그 그거 쑥 들어간 거 저 그 허니버터 브레드 하나랑요 그린민트 초콜릿 타면치노 뜨거운 걸로 네 타면치노는 얼음 갈린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린민트 초콜릿 네 주세요 네 그린민트 초콜릿 그린민트 초콜릿 따뜻한 커피에 티라미수 같은 케이크 하나? 너무 비쌌네 네? 너무 비쌌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네 한국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해주세요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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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거 모짤 송 소스 핫도그 하나랑요 콩 모짤 핫도그 이렇게 포장하세요? 네네 설마 묻히는 거 있으세요? 두 개 다 묻혀줬어요 4,000원 더 부탁드릴게요 우유 2,000원 더 부탁드릴게요 Q 1,000원 더 부탁드릴게요 2,000원 더 부탁드릴게요 2,000원 더 부탁드릴게요 2,000원 더 부탁드릴게요 강렬 우리 옛날에 연습생 때 일기를 많이 썼어요 일기 때 올라왔던 사진일 거야 그 사진에서 제시어가 팥빙수였잖아요 이거 팥빙수 먹으러 갔을 때 강화나셨지? 아, 몰라. 얘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나 기억이 은근히 괜찮다니까. 강남역이야, 강남역. 어색 쌀떡 좋은 장소로 찾아가 몸으로 말해요 미션을 진행하세요 아이고 매야 명대사? 네 고교 씨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제시요? 아니요 세 개 다 들어오고 다 있어요? 네 열어보시고 야 이거 어떻게 몸으로 말해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자 1번 해바라기 뭐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불어냈냐? 이거랑 기생충의 제시카 외동 딸 일리노이 시카고 국가 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이게 뭐지? 제시카 외동 딸 일리노이 시카고 아 곡성은 무엇이 중요한 네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몸을 어떻게 말해? 일단 어떤 거로 선택하실까? 곡성 곡성에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야 뭐 야가 뭔데? 햇바라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여기 우리는 야 뭐야 이게 아니라고? 아 무엇이 중요한데? 내가 표현을 잘못했다 어 조교비가 너무 자신 없었는데? 아 모르겠다 원래 효진이가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니까?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거는 별로 할 게 없단 말이야 이게 몸으로 이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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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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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던 거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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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응? 1, 2, 3 그냥 던졌는데? 오! 맞췄어? 맞아요? 가족은 소리를 풀어냈냐? 이거 이거 여기서부터 일단 찍어주세요 전화를 받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아 그 여자목이 기억나 이건 내 형사 나온 거 아 근데 제목이 기억나 극한직어 혼내다가 너네 어? 치킨 장사하러 온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갈비인가 치킨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오! 오! 오늘 도겸이 성공률이 높은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뭐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 말죽거리 장사할게요 말죽거리 장사할게요 말죽거리 장사 레지? 레디? 네 액션 이거 잘한 거 같은데? 잘한 거 같은데? 잘했어 근데 이거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 영화를 안 봤어도 패러디도 많이 하고 이래서 다들 알 거 같아요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뭐야 이거? 말죽거리 장사? 말죽거리 잔옥상 말죽거리 장사는 뭐야 하하하하하하 니가 그렇게 싸운 줄 알아? 하하하하 권씨 가는 사랑이요 송채다 송채 나온다 오? 아 저는 이게 사진은 계속 기억이 나았었거든요 이렇게 세 명이서 간 거는 이게 아마 처음이네 이게 어디야? 혹시 기억 하나도 못하는데? 강남역의 2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 베스킨라빈스인가? 지금까지 얻은 힌트의 사진들을 모으면 여러분이 연습생 시절 찍었던 추억의 사진이 완성됩니다 사진이 비어있는 공간 속 숨겨진 음식과 함께 세 명의 멤버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사진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을 찍어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제한 시간 없음 최종 미션 성공 전까지 퇴근 불가 지금까지 있었던 채팅방의 룰은 모두 소멸되어 전화 기능도 가능합니다 바로 전화해야지 바로 전화해야지 여보세요? 형 형 그 어디야 지금? 너무 반갑다 문자로 왔다고 해서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아 가로수께 근처 형 거기가 강남역에서 우리 먹었던 게 아닐까? 나는 약간... 맞아 강남역이야 강남역 맞지? 어 강남역인가 확실하고 빙수집 아니면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거기 집 아니야? 아 맞아 맞아 우리끼리 일단 만나야 돼 나 배터리가 없어 6%야 일단 이건 뭐여야 돼? 일단 만나려고 류승룡 선배님 앞에 있었는데 원래 그거 멘트를 하려다가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처지는 것 같다고 지금까지 이런 축하 공연은 없었다 여러분들 즐거우시면 모두 일어나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려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류승룡 선배님 또 즐거우시면 일어나주세요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일어나 계신 거예요 그때 이미 보고 당황한 거야 나 일어나 있어가지고 좋아야 돼 좋아야 돼 좋아야 돼 친구 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